맥주병이 한 곳이 시원하게 깨집니다. 결과는 5발 중 4발 명중. 그럼 이번에는 주윤발처럼 양손 사격은 왔다. 그런데 복장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주윤발이라도 사격할 때는 방탄법을 꼭 입고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었습니다. 살짝 소심한 주윤발이죠. 과연 잘 맞을까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사격 솜씨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거 진짜 야 실제잖아. 다른 각도로 보시겠습니다. 다섯 골 모두 실패하고 말이에요. 느린 화면으로 보니 총알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영화 속 장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잘못된 장면이죠. 왜냐하면 총의 무게와 총알의 무게 그리고 총알이 발사되는 속도를 고려한다면 팔이 받는 충격량은 대략 6Ns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충격량은 투사 공을 던질 때 받는 충격량과 거의 흡사한 정도죠. 이 정도의 충격량으로 사람이 한 손으로 파지해서 권총을 쏘게 된다면 마치 그것은 포수가 두 손으로 공을 받아야 안전을 받을 수 있지만 한 손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격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1912년 4월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으로 출발한 타이타닉호의 추후에 보다 열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 타이타닉 이 영화에는 과연 어떤 과학적 오류가 숨어 있을까요? 자료 검색 결과 사고 당시 해소 온도는 약 영하 1도씨 그렇다면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영화 1도씨의 차가운 물속에서 보낸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직접 재해보겠습니다. 무려 15분 이상 물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수에 얼음을 가득 채워 물 온도를 영도씨에 맞춘 후 두 연기자가 영화 타이타닉을 재현해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입니다. 대단하다. 수원지. 누가 들어가셨을까요? 연기하셨을까요? 아, 집값을 해봐요. 예쁘죠?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영도씨를 가리킵니다. 실험 도우미는 무기능력을 얻은 스펀지 공식 실험. 먼저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혈압은 147에 90이고 약간 높게 나왔는데 지금 긴장하셔도 높게 나온 것 같고요. 맥박은 90으로 정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험을 해도 건강에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인상. 여러분은 지금부터 2005년 한국판 목욕탕 타이타닉을 감상하셨습니다. 아, 너무 참을 수 있다. 목까지 닦아주세요. 아, 너무 참을 수 있다. 인상까지 샀어요. 인상까지 샀어요. 메이트. 어머나. 알았어? 몸에 반락이 없어요. 오, 제대로 봐. 순선끈은 얻었지. 대비 지금까지 일어났는 가장 축하해 보셨어. 이 얘기를 해보셔야겠지만 모든 것에 대해 화이트 스타라인에 자세한 편드로서 걱정이야. 얼마 줄까, 이거. 대한민국 빨리 시작해. 도매까 하는 게 없어졌잖아. 그래. 나 또 없어졌어. 1도 정도에 지원해서 사람이 30분 내에 사망할 확률이 90% 정도 된다는 일부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영화 장면처럼 차가운 북대서양에서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생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특히 침몰 전부터 물이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영화에서는 아마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오류 아닌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영화죠. 연사 실험군요. 유전자 초장에 슈퍼 거미에게 물린 주인공이 악의 무기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예요. 스파이더맨. 네. 재밌어요. 좋은가요? 아, 뭔지 알겠네. 뭐예요? 단순히 슈퍼 거미에게 물렸다고 해서 그 수많은 능력이 생겼다는 것조차 허무맹능하지만은 특히 이 부분. 주인공은 손끝의 돌기를 이용하여 벽을 손쉽게 타게 되는데. 네. 거미의 일종인 탄출라로 실험해 보니 역시 벽을 잘 탑니다. 왜 잘 타는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500배로 확대를 해서 살펴보니 역시 스파이더맨처럼 털과 돌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손과 발은 늘 장갑과 장관을 잡고 있어 돌기가 안 해도 있군요. 그렇다면 파란틸라도 고무장갑을 끼고 벽을 탈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무장갑을 끼워 보겠습니다. 너무 쎄. 거미 체면에도 물건이 맥없이 떨어집니다.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과학적 의료. 손에서 거미줄이 나간다. 그러나 거미는 몸 끝부분에서 줄을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 직접 영화에 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여자 쟁몽은 구한 후 손에서 뿜은 거미줄로 유유히 도시를 가로지른 우리 스파이더맨. 다시 봐도 역시 멋집니다. 이번엔 전상적인 최소 단지에 함께 될 게임입니다. 어떻습니까? 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화 속에는 많은 과학적 의료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화는 과학적인 상식을 물론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상상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것은 과학적인 상식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것으로 밀어붙이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지구가 통째로 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성이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어떤 상상력을 불어넣는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에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따지고 보면 재미없습니다.